유럽을 다니다 보면은 저런 어떤 사과 모양 아니면 지구 모양이죠. 지구 모양의 어떤 십자가가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형태를 들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 저게 지구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구를 지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지상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름인데 그리고 이제 정 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세 개진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 보물창고에서 최고로 징비하고 값어치가 있는 실제로 비싸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창을 보관하는 것인데 이게 혹시 영화 중에서 영화 중에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콘스탄틴? 키아노 리브스가 나오는? 영화에서는 멕시코에서 이 창을 발견해서 이 신하고 비기가 된 악마한테 비기가 된 어떤 일반인이 갖고 국경을 넘고 하여튼 해서 미국에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멕시코에서 발견될 일은 없죠. 하여튼 영화의 설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운명의 창이죠. 저걸 들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노는 순간 죽는 거예요. 던지는 창이었죠. 던지는 창. 누구가 갖고 있었냐면 롱기루스라고 해서 로마의 병사죠.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있을 때 그 롱기루스 로마 병사가 이제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물하고 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좀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옆구리를 찔러줬다. 그랬더니 이제 물이 막 나오더라. 그래서 롱기루스가 이분은 진짜 신의 아들이고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롱기루스의 창. 뭐 하여튼 일본 애니메이션이도 나와요. 롱기루스의 창. 굉장히 유명하죠. 또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호기심도 없을 텐데 로마 바티칸 베드로 내성당에 캐노피가 있는데 캐노피 주변에 4개의 인물이 있어요. 높이가 거의 7, 8m 정도 되는 조각상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롱기루스죠. 저 창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창이 진짜 운명의 창이라서 그런지 샤를마뉴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서 칼을 대져 있죠. 47번을 이겼어요. 그러다가 손에 저걸 쥐고 싸웠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런데 저걸 실수로 잠시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는 순간 죽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바로바로사라고 하는 이제 홍자가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강물을 건너다가 실수로 강물에 저걸 떨어뜨렸대요. 죽었어요. 뭐 이렇게 쉽게 죽고 그냥 저거 잡았다가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폴레옹도 와서 나폴레옹이 장가를 나중에 오거든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정복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게 저 운명의 창, 승리의 창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를 해서 못 가졌죠. 히틀러가 대박이죠, 히틀러. 오스트리아 출신 히틀러가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요.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나중에 복수하러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저 운명의 창을 가지러 왔던 것 같아요. 승리를 하려고.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돌아옵니다. 들어와서 딱 하루만 연설하고 딱 가요. 비엔나에 연설해서 딱 갑니다. 그리고 저기 보물도 다 가져가죠. 전쟁을 하면 스틀러가 계속 이겼다고 그래요. 계속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거처인 뉴른베르크의 보물 창고에 갖다 놨었는데 뉴른베르크가 옛날에 또 그랬지만 스틀러도 이제 자신의 거처로 삼았거든요. 신성노마제국 황제의 거처가 있는 데가 원래 뉴른베르크죠.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저런 보물들이 다 있었거든요. 스틀러는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도 신성노마제국의 황제급이다 해서 갖다 놨는데 그걸 잠시 놓고 간 사이에 견학군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런 다음에 8시간 만에 권총도살해서 죽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연이 있어요. 패턴 장군은 그 내용을 알고 다시 오스트리아에 돌려주는데 적의 그 어떤 왕관, 어떤 명의 어떤 보물보다 더 높습니다. 운명의 창. 보시면 이사한 모습이죠. 예수가 못을 박혔을 때 그 못을 가운데 이렇게 끼워넘다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가운데 이렇게 금박을 쌓아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아직도 운명은 그대로입니다. 손에 쥐어보지 못해서.